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로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자 투자자들이 자금 대피처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금과 채권을 비롯한 전통적인 해치 수단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정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롤러코스터 장세에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적 안전자산인 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올 들어 금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수차례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금에 상대적으로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금 ETF는 최근 선물과 현물을 가리지 않고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금현물 ETF인 에이스 KRX 금현물 ETF의 순자산 규모는 연초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안전자산으로의 자금 이동은 채권 시장에서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채권 투자는 주식 투자보다 안정적이지만 예금보다는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채권 투자는 금리 인하기에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 미 연방준비제도의 빅컷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여지도 커지게 되는데 이 경우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 가격도 상승세를 탈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퍼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만 하더라도 사실 변수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은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면서 한 번에 좀 원 50BP까지 금리를 좀 큰 폭으로 인하하고 횟수 또한 1회가 아니라 2회, 3회 더 나갈 수 있다는 게 바로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은 역시나 채권 투자가 매우 유효한 그런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 초부터 8월 6일까지의 개인 투자자 채권 순매수는 26조 9,676억 원으로 나타나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9% 불어난 수치입니다. 한편 새로운 해지 자산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기 시작했던 비트코인은 최근 한 주간 급락장에 덩달아 추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투자자들의 인식에 안전 자산으로 자리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일경제TV 이정호입니다.